형이 죄송한데 사인 한번만 여기다가 키에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네, 사인하자마자 저도 사인하자 보셨어요? 오늘 호주전 진짜 파이팅 하시고 8강이랑 4강 꼭 결승까지 진출해주셔서 꼭 우승해주세요 네, 우승해주세요. 파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고, 코리아! 대한민국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더운 곳까지 와서 너무 고생 많으신데 난 최선수껏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우리 결승까지 가길 바라요. 파이팅! We go to Sydney, 우리 Sydney로 갑니다. 우승해서는 한번만 해주셔서 말씀해주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화이팅!